영훈아. 왜 그랬어요? 왜? 말했잖아. 어차피 치료해야 할 과정이라고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. 하나씩 자리로 불어나가면 돼. 오늘 일은 우리가 치료해야 할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하죠.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고 더 이상 속일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거야. 내가 하지 않도록만 하면 돼.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. 다른 생각하지 마.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실만 생각해. 사랑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.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오빠.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고. 같이 노력하면 돼.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. 오빠 나 솔직히 결혼 무서워.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얼마나 서로한테 상처 주고 파괴할 수 있는지 나는 봤어. 난 널 집착하는 게 아니야.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무릅쓰고 해서 행복할 수 있어? 아니. 두 사람만으로 안 된다는 거 난 똑똑히 보고 겪었어. 노력하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고. 그건 다 지난 일이야. 아니. 아니야. 나한테는 아니야. 오빠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. 그런 일 겪게 안 해. 절대로. 날 믿어. 이젠 안 할 거야. 지금 온다고? 지윤이 엄마 방에서 자는데.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와라. 야. 어차피 아침까지 잘 건데 추운데 뭐하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해. 아침이나 먹으러 오라 그래. 걱정 말고 아침에 와. 와서 밥 먹으래. 그래. 아니 애도 그 저녁에 어딜 간 거야? 볼일이 생겼나 봐. 무슨 볼일? 몰라. 두현 오빠가 데리고 갔어. 아 그럼 다시 만나? 아이 참 모른다는데 그러네. 오늘 송정 사장은 왜 안 만난 거예요? 아이 엄마 작게 해. 김서방 셋이 시장 와야 된단 말이야. 아이 내 돈 벌어? 너무 호들갑다. 물세는. 엄마. 알았어. 알았으니까. 들어가 보셔. 나이지리아 코트 아쿠트 인간 가스 시추 시설에 보석장들이 들닥쳤습니다. 응 응 응. 아주 먹통을 만들지 그러냐? 어떤邪 사장 Evet? ой 결혼. 안 돼. 할래. abundan把 할래. 네 bal 저희 결혼. 허락해 주세요. 안 돼.